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첫방송이 있어서 샤드와스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이제 방송국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첫방송인데 어떠신가요? 좀 설레고 설레기도 하고 유니크 만나니까 좀 기분이 좋고 그러시군 네 이제 좀 있으면 이동할거에요 샤드에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설레네요 머리가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스프레이를 잘 뿌리시네요 뭐하시는 건가요? 저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아 정말요? 지금 이동중이에요 오늘은 제가 방송국으로 가고 있네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좋은 관계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관계입니다 아, 맞아요. 대표님 노래 못 바꾸시네요.